강화군이 도서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 속 쉼터를 조성합니다.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소멸 위험이 높은 도서지역의 산책로와 운동시설 등 휴게시설을 조성해 쉼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번에 조성하게 되는 쉼터 대상지는 강화군 교동면 난정리와 삼산면 성머리 등 약 7,500제곱미터 규모의 예산 5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